안녕하세요. 금일은 HD현대중공업의 카타르 LNG 운반선 본계약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카타르 에너지와 HD현대중공업은 총 39억 달러,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합의 각서, MOA, 네머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은 17척의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본계약을 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 산업의 종사 또는 투자를 하는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계약한 선박의 최종선가일 것입니다. 계약한 LNG 운반선의 척당선가는 2억 2,984만 달러 수준입니다. 2022년 카타르 프로젝트 1단계의 HD 한국조선해양 17척을 발주할 당시에 성가인 척단 2억 1,500만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인상한 것입니다. 최근 시장의 174K LNG 운반선 성가인 2억 6,500만 달러의 약 87% 수준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39억 735만 달러, 원화로 약 5조 2,511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금액을 보면 단일 계약 기준 한국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이미 카타르 에너지사와 슬롯 계약을 하면서 성가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성가 인상은 없는 것입니다. 슬롯 계약을 할 당시에는 LNG 운반선 건조 시장이 이렇게까지 활황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항상 리스크와 기회를 안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HD 한국조선의 양이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 성가 수준과 비교하여 이윤의 폭이 적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척을 동일 사양과 연속 건조를 하면서 원가 절감과 건조 생산성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성은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특이한 부분은 선박의 인도 시기입니다. 선박의 계약 시작일은 2023년 10월 25일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9년 9월 15일입니다. 계약한 선박에 척수가 많기 때문에 2029년 건조 슬롯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2028년 건조 슬롯을 채우고 2029년까지 채우기 시작하면서, 선박 및 해양 건조를 위한 건조 규모를 키울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HD 한국조선 해양은 선박 건조 성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조 지역을 한국이 아닌 외국의 건조 조선소를 확보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면 한국조선소의 성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건비가 높고, 건조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보다는 생산인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또는 중동을 타겟으로 건조 조선소 및 인력 확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박의 사양은 다시 정리하면 17만 4천 큐빅미터급 ANG 운반선이며, 선박의 길이 299m, 선복 46.4m, 높이 26.5m입니다. HD 한국조선 해양은 올해 총 37척의 ANG선을 수주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각각 21척, 25척, 45척을 수주하며 ANG선 시장점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카타르 ANG 운반선 수주가 예상됨으로 한국조선소 수주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